자바스크립트 중국 과목 중에 하나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. 요거는 책은 마찬가지 인터넷상에서 쉽게끔 책에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공개된 책들이 대부분 다 에릭 엘리어트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죠.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. 페이지에는 253페이지 분량이니까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딱 적당한 책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고 그리고 요약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특징들을 상당히 잘 요약하고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은 중등 과정이에요. 중등 과정이니까 이전 수업들 초급 과정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초급 과정 여기 있죠.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로 배우는 OP와 FRP 기초 그리고 초등 3년차에 있는 수업 이 수업도 참고하고 유료 수업도 있어요. 자바스크립트 기초 유료 수업도 있으니까 참조해서 기초적인 개념은 익히고 이 수업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 수업은 중등 1년차에, 중등 2년차군요. 중등 2년차에 있는 beginning JavaScript 어플리케이션 이 과정, 이 과목입니다. 이제 위치하시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까?